나르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막 예전에 그 롤챔스에서 나르 상대로 갱플 막 좋다고 막 그랬었잖아 아 근데 쉽지는 않은 듯? 되게 빡센 것 같은데? 그니까 코로나 직전에 들어가서 다행이지 화생방도 안하고 행군도 안한다고요?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시기에 가시네요 야 진짜 개꿀이네 유격운동장에서 한다고? 나 부럽다 나는 진짜 유격행군이 제일 힘들었는데 자르반이 정버프 자르반이 정버프였죠? 그ательно 그러면 슬슬 탑을 올 때가 됐는데 오~~ 기가막히네 벌써 솔 tới 해냐yba니 평타는 맞아도 Q는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마레 상대 플레이에서 못하고 금화권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? 여기 있다 라인 푸시하네 시야 먼저 땁시다 지금 플래시 빠지면 안돼 갱당에서 그러면 나를 6타이밍을 못 막아 아 씨발 라인 받고 이러면 한타임 좀 버텼다 이게 술통 살인사건인가? 잠깐만 6개다 이 사람 정복자라서 길게 싸우면 안돼 죽여! 얘 죽여! 퓨 없니? 아 근데 그래도 내 궁 덕분에 바텀이 주도권을 잡았다 아 이거 킬각일수도? 아 씨 아 플래시 좀 보면서 쓸걸 그랬다 아 아 그냥 프리징을 할까? 그냥 아 야 왜 이렇게 잘 맞췄나? 아 까비 까비 어 살았다 어 사냥 오? 아이고 징크스라도? 징크스라도? 자르반 가고 있고요 와 저거 개사기 챔프네 어 난리 났어 와 아 아 귤이 없으신 줄 알았나? 이거는 그냥 받아 먹었네 올라온다 밟은 나왔네요 아 나도 이 타이밍에 원래 선체를 뽑아야 되는데 타이밍에 꼬였어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자 선체 나왔어요 선체 나오면은 으악 나이스 그렇게 아프진 않아 아니 아픈건가? 많이 달았지 피 나를 내려갔는데 빨리 밀자 빨리 밀자 나를 있어 나를 아 괴물이 같은데 아님 말고 아 이거 안되나? 아 제압 다 줬다 안돼 아칼리한테 주면 안돼 비벼졌다 아 이건 내가 딜을 가야될 것 같아 우리 미드가 이거 만년설이라서 우리 딜이 없어 그 원딜도 진이어서 나 먹고있네 아 먹고있네 가야될 에 이건 가야겠다 나를 분노관리한다 아 까비 오 칼맹이 타이밍을 아 까비 더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나이스 방금 봤죠? 이 플래시를 활용한 화약통 콤보 그냥 3단 화약통이 아니에요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하나 더 하자 프리미엄 아론 누누 누누가 약간 급발진한데? 텔 없으니까 바텀 가야겠다 용 10초요 탑 주지 뭐 그냥 탑 줘 탑 주고 용 가져가 이게 더 좋아 나를 분노 쌓는다 아니 나를 리쉬 해주는 건가? 흐흐흐 난 질 것 같아 불칼 2번 아칼리인가? 제발 아아 얘들아 갱프리랑 같이 하자 나 잘 컸어 오 오씨 뭐야 바로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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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먹기 버거워 나 솔직히 아칼리랑 떠도 안 질 것 같아 내가 아칼리 볼게 아칼리 노텔 아칼리 2만 피하면 돼요 2만 2만 피하면 이겨요 이를 맞으면? 하지만 오히려 조화야? 오히려 조화 같은데? 내가 안 녹았다 하핫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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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 괜찮은데? 선체 파기자 금화권에서도 잘 먹히네 이게 아이템 밸류가 좋아서 딜량 한번 볼까 어 2등 그라가스가 진짜 잘했다 그라가스가 진짜 잘했어